양르 양르 바이트 오브 양간도템입니다. 여러분 하빕이 은퇴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빕이 은퇴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MMA 지도자와 업계에서 완전히 떠난다고 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결정이거든요. 저도 선수 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다 해봤는데 선수 생활은 본인의 스케줄 관리와 본인만 잘 케어하면 되잖아요. 근데 코치는 본인보다는 선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수를 케어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번역 관리도 해야 되고 시합도 따라다녀야 되고 전략도 짜줘야 되고 근데 선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시간이 없어요. 선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빕은 아무래도 뭐 재력도 있고 명예도 다 가졌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잘 은퇴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하빕은 무패격특위 선수로 억적을 남기고 코치로서도 월드 챔피언을 만드는 레전드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레전드 하빕의 마지막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드 이자카 마야프 선수인데 자 이 선수가 아우키 시냐나 싸웠어요. 근데 이 경기가 또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리뷰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자 이 선수는 하빕의 아버지죠. 고인이 되셨는데 압둘라바 누구마 너누프 받으면 힘드네요. 그죠? 자 이 하빕의 아버지한테 12살때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이 동네는 그냥 다들 어릴 때부터 하나봐요. 아 내가 성공하려면 격투기를 해야 된다 이런게 있나 봐.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이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서 인재들이 계속 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련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쪽 동네는 다 하나봐요.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12살때부터 트레이닝 받아서 그들만의 특유의 다케스탄 레슬링과 화이팅 방식이 잘 녹여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프로로 데뷔했는데 13연승을 달립니다. 그것도 거의 다 1라운드의 피니시로 14연승 이후에 세계 3대 메이저라 볼 수 있죠. 원챔피니십에 개학하게 됐는데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또 선수들을 다 차례로 무리를 치면서 좋은 입지를 이제 다지게 됐는데 마이크 인터뷰에서 원빈 스타일로 또 아오키 그래서 아오키 신현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의 경기가 이제 또 성사가 됐는데 아오키 신현 선수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추성훈 선수와 싸워서 이제 한국에서 좀 더 유명해졌죠. 그런데 추성훈 선수와 싸우기 전부터 전세계 LNN 파키에서는 레전드 선수로 통하는 선수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하향세인 선수지만 분명 십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압도적인 포스의 기량을 가진 레전드 선수였던 것 분명합니다. 젊고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보시죠. ล다운 끝! 그 그러니까 그 ät 하향 이제 이런 그러나 지 오 뗼 아 오 아 아 젊어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1, 2, 3, 4, 3, 4, 4, 5. 자부 ceremonial으로 동작마음이한 from maioki, who enjoys throwing the high roundhouse of Sinha. Sinha says he wants to use a lot of roundhouse kicks coming from that southpaw stance. And he's got Akmayae had one right hand until he believes it's time to take him to the ground. Dangerously, though, 원igen을 위해 가운데 이리нь 있는 버전, 또 목소리를alay는 만큼 einzige 목소리가 고려 sout도가 그렇다 예술합니다. 이 기술의 Но원과 조 converting 지카ria 그거는 정말 خاص적Tech AREAVz Lalد이요มา Wang의 지적이, outra 어울 sus 사진을 덮어버렸어 바로 치는ush keep 2022세 pad. is she got my love with that the right hands of the body shinya tries to kill a hook over the top out of self-force some damage already around shinny's nose beautiful straight right hand that car cingar put him down where comes her way to punches. I'm so sorry. Is it gonna line up on me? I okay is done. I okay is done. I got my head. You monster, you monster. Wow, the ground and pound finished it, Sakeid Iza Gakmayim you said it. Exactly. 아오케의 희생과의 희생과의 희생이 저는 아오케의 희생을 죽였다 아오케의 희생을 죽였다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는 내가 피와의 희생을 죽였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정말 죽였다 아오케의 희생을 죽였다 아오케의 희생을 죽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오케의 희생을 죽였다 당신은 제 역사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사입니다. Jonny's brother, Ngueta, Ngueta, Ngueta의 스탠드업으로 킥을 차서 몰아서 테크를 하고 싶은 성향인데 이자카 마야부 선수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바꿔가면서 케이지에 몰리기전까지는 앞선으로만 건드려주고 카푸킴만 차줍니다. 그리고 아우키시냐 선수가 그걸 깨기 위해서 킥을 차면 빠지면서 막아줬기 때문에 아우키시냐 선수 입장에서는 거리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야금야금 잠실당해서 케이지 끝으로 몰리게 되죠. 자 다케스탕 파이팅 스타일은 결론은 케이지 끝으로 몰아서 때리거나 테크를 하는게 주목적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우키 선수가 점점 잠식당하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케이지로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딱 라이트 펀치에 바로 딱 다운되는데 이게 거리감이 점점 혼란이 오다 보니까 안 맞을 펀치도 맞게 되는 거죠. 똑같은 다리 부폭과 똑같은 패턴으로 주먹을 치면 선수라는 건 감각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 정도 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받아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감이 오는데 이렇게 스위치 스텝을 잘하고 가드가 탄탄하고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서 스탠스를 바꿔서 펀치를 딱 쳐보니까 이제 혼란이 와서 다운도 안했거든요. 이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 제가 어거지로 붙인 것 같긴 하지만 합입의 마지막 제자인 사기드 이자카 마야프 선수의 시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